서구 지역 주민단체들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인천 패싱이자 서구 패싱이라며 국토교통부를 규탄했습니다. 서구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제안했던 Y자 노선은 없던 일이 됐고 강남 직결도 무산됐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구는 수도권 매립지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로 30년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교통까지 철저히 외면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서구단체연합회는 GTXT 원안 반영을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달 28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12만 명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